포항시 북구 대신동 시민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오늘 포항시청에서 지진 피해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주민들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진 이후 아파트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지진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정밀 제조사와 보상, 이주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